저는 근데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짧게 모창 할까요? 노래가 모창, 좋아요. 모창. 요즘에 새로 만든 거 하나 있어요. 일단 가볍게 김예림 씨 모창 짧게 해볼게요. 재밌어, 재밌어. As I'm not all right. I got all right. Since you're down in all right. Yeah, 이 자식아. 이거랑. 21에.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그 뒤에 좀 웃겨서. 21에 박봄 씨. 그냥 정말 목소리만 한번 해볼게요. 뒷부분만이에요.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 서로 기억해요. 끝엔 살로 가이셔서 마이. 잘한다. 박봄 씨랑 김예림 씨가 다 여기 앉아있었어요. 잘한다. 오, 야. 오, 야.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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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. 이렇게.